안녕하세요. 먹티 검증 전문 베가스입니다. 검증이 완료된 갤럭시와 검증을 진행 중인 노블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갤럭시는 2023년 3월 30일에 도메인 생성이 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5개월 정도 운영을 하면서 현재 전산 오류, 추가 롤링 등 다수의 먹티를 하고 있는 먹티 사이트로 확인이 되어 매우 위험하다고 판단이 되니 이용 중인 분들은 사용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확인된 서버 IP 주소는 172-67-68-72입니다. 노블은 2023년 3월 3일에 도메인 생성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되지만 주소가 변경된 적이 있어 운영기간이 달라질 수 있고 동일 서버에서 운영 중인 곳들과 함께 먹티에 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서버 IP 주소는 104-21-90-253입니다. 현재 노블에서 먹티에 관한 이야기를 아시는 분은 베가스 점검으로 먹티 제보를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먹티 검증 정보를 알고 싶다면 구글의 먹티 검증 베가스를 검색하셔서 확인을 하시고 지금 이용 중인 곳이 궁금하다면 베가스 커뮤니티로 검증 요청을 하세요. 검증을 요청하면 보다 빠르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잘못된 사이트 이름이거나 주소일 경우 글이 삭제가 될 수 있으니 정확하게 적어주시길 바랍니다. 신속하고 빠른 정보를 원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